아이고 시상이 아이들을 자생으로 잡젠들 냈구나 잡젠들 세상이 초등학교 소학년 나이가 저걸 몇 바 그 저 광빈이네 집이 저 전화 놔봐 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저추가 아닙신가 모르겠네 저거 아이고 그거 전화 행신 거 들으멍 말멍 할 것이시고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걸 도수근데 요수근데 다니면 민호 학교감도 버친디 아이들을 생으로 잡져냈구나 이거 어멍아방이 아랑힘쥬 그런것사 할망하려방 그자 어멍아방 아랑하는대로 내부쥬 그거 음식 관여어멍 참석어멍 몇 바티 댕겜신디 알아보라 말라 할 거 이수가게 어멍아방이 아랑힘쥬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게 아이들을 잡는거지 저게 아멍에도 우리 며느리도 코막을 수리 큰 햄쥬 요청 햄쥬요 어멍 심상실라는 아이라 자희도 걍 아니여 염수다게 가이 처음 하는거 보민 아이들 의견 들어방힘쥬 강제로 그 며팟디서키용 학교 끝난 보내고 거제 아니여 형 걍 아니여도 저분이 빙원이 갔다 들령보난 조군놈이 아노란 아이고 이거 학교 끝난 이 시간이 언젠 디 이 아이들이 집이 아니함시니 요 난 조군놈이 인혁은 미신어디 미시거 타권도 하는 것만 보냉나도 난 어멍신디 저 진해성 미시거 미신 과학거는 이디 가난 인혁도 그리 가구정허대난게 아이가 가구정허넌 걸 어멍에게 너 가지말라 이에 집내가기 어멍이 가라가라 하는게 아니고 인혁성도 그리 댕겨가는 조군놈도 어멍신디게 나도 그디 간 공부하고 싶어요 싶어요나 어멍은게 기어형 훈내난 그디 해영오당보민 저녁먹을 시간 되어사 저 집에 오고 그 힘쯤 합대다기 그 인혁이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잘나는 말이 동네 아시들 미신 질을 잘못 가면은 인도를 해줘야 되는게 미신 선배 미시거형 홀멍 아이들이 허구정해서도 어른들이 그건 암행해도 질이 잘못되는 것한테는 영 꼬리칠 줄 알아야지 아니 몇개라 이야방 야늠신 어디 놀래가멍 질잘못 들어서 수각이 인혁계 진해선 공부하는거 보멍 인혁도 더 몇밧대라도 더 허영 인혁도 댕기고 싶대는은 나이 가야 앞지를 막아줍니까 허구정허드는 나이 게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너 공부하지 말라 이안게 아니시겠습니까 시길만이 헌한 또 시겸국 어멍어방게 버름신한 그거에 다 맞추왕 아이들의 헤엄죽이 어이 저 텔레비에 인테뷰하는거 봐봐 소학년짜리가 학교 끝나면 집이 가면 일곱시간 오멍 다섯반딜 다닌다느니 저 아이가 놀이룡이야 아이가 놀이룡에서 걔 놀이룡 헌나이도 시고 포리룡 헌나이도 시쯔만은 걔 우리 손진 인혁냐고르니 여기 자발적으로이용 그디 댕기고정허대는 혼밭지 더 늘린걸 게민 줄임내까 걔 자발적으로 뭐허구정허대는 뭐 다해주나 그 뭐 성이거나 험시니까 나도허구싶어요 하면 다해줘 그게 아니고 이사로 어른으로서 걔해도 아이들허구 형 얘기도허구 선생허구도 물어보고 요런디 다니는게 적당거지 형 보내는거지 걔허는게 아니고 요샌 냥 미식어 아이들이 취미로 느껴 미식어 피아노를 헤비구정허나 기림을 그리구정허나 하이에도 그 댕기단게 인혁적성이 아니 맞으면 아니허는거고 어디 적성이 아이가 맞을 중 어멍하방이 어떤 아랫입니까 그것도 시겨보멍 아이고 아이가 영혼거여서 취미가 있구나 그걸 구짝하는거고께 아이고 인혁이 또 헤비구정에 인혁적성이 아니 맞으면 설레브랑 돌아오는거지 미식어 그건 아방해어주는거시 그 아이들 그저 어멍아방 아랑하게 맷밭들 보내남이시거나 내 붓속에 그런 간섭해가면 며느리도 아니좋아요 세상이 잘못되가고 있다는 말이지 결국 설레브랑은건 할망하르망대에서 끝내랬구나 아이들 까짐식허당먹으면 설레브라 설레브라 아이고 나 감실러 그냥 설레브랑은 그냥 돈 싸면허는거지 나 양 참 그거 돈 신은건 난 아니압괴해요 나 참 이제도 참 살멍 참 우리 아이들 신디 어떤걸 땐 가심이 아픈게 아이고 순댁이 저 국민학교 당길 때 어머니 나 주산 여기 보내줘 보내줘 그때무신 교습소에도 말도 해나 수닥에 이들 그디 이름으로 안해볼라 보내줘 보내줘 해도 아이고 야야 어디어멍 그디 너 보낼 저러가이시멍 그럼 우리 상황이 그럼 대염시냐 아이고 이 설루네기야 보멍골라 보멍골라 동네 아이들 몇 아이들 주산 그거 배우는디 가간한게 인역도 별구정하고 인역도 학교에서 공부는 헐많이 하고 흔한 그거 그거 신백컴으로 당기구정해도 그때 보내줘 수가게 그때도 아방 저 영도 매역해놓은거 또 영도 그거 돈 3만원 하고 커요 그거 사업 구상해놓겐 그때 그것만 털은 가불지 아니해도 참 순댁이 주산이디 보냉 아잉그자 주판알 튕기멍 잘해있을건디 아이고 나 생각하믄 아이들신디 긍 매기지 못하고 배와주지 못하믄 아방조름에 바친거 생각하믄 난 양 칭원은 사람이오다 음식을 바칠만이냐믄 세금을 바쳤남이신 경허곡 그 두레닮은거 배와도 졸바른걸 배우고 주판을 왜 미신 헛교마락 딴징하게 또 배우고 주판사 집이서도 배워지 집이서 배워 집이서 배워해도 그따강 배운 아이들의 옷을 더 학교에서도 배워주만은 또 나게 또 잘하였고 흔한 아방양 며느리나 처음 아들이나 아이들 교육문제하는건 간섭하지맙소 인형어멍아방에 아랑 잘허민되고 할망 하르방이사 주테네 물러산 그자 잘허민 잘헤임쩌 그 우곡동 못하는거 이시민 영영영영영영 바른질로 그때 인도해 두는지 아냐고 아 지금 얘기하는게 바른질로 가려는거 아냐고 아냐 아이들께 포릉여나 노르롱어나 인형내가 다 하고정하되느고 그 어멍아방 그 돈 비용 부담될만이 일 열심히 해영고 갱비씨 그것도 간섭해진거 존나하라말라 존나하면 아무소리 도지맙소 배우는걸 학교에서 배우면 되지 다 미식어 영어로 미식에 고르나마는 어 그 아웃사이더로 그 빼주먹 아이들이 거렁척은 전에 가는것도 생각들허려 미신 뭐 아이고 뭐 공부사 벌써 딱 뽑으라 우리 아이가 공부로 될로고 안될로고 하는 다 알믈디 미신 또 딴 질 보낼말이라네 아방 신방입과 그럼 딱 뽑으믄 알겠지 딱 뽑으믄 알지 시계보멍 잘허게 이끌어서 우리 어멍아방이 딱 뽑으믄 나보나 자이는 공부가 틀려보는 딱 빡아 그대로 딱 가면 되는거지 아이고 그건 아방세대 마무리 됐고 양 이제 손지는 간에 세대를 사는건 어멍아방 허는대로 그저 영 멀리 뒤털에 물러상 배려해주면 되여 공부로 성공 아이고 쫑자이는 어떤인 또 줄을 뱅뱅 감으면 아이고 줄 감지 말라게 자이도 어떤 오늘 감장도람 그 놈인 줄 감아져 아이고 저 줄 감은거 아방강 풉써져 뱅뱅 감장도람 뱅뱅하면 개소리를 자꾸 쫑쫑 감장돌지 말라 줄 다 범벅 째본다게 아이고 저거 못잔들건데 인형이 범벅 잡으세요 인형이 뭐 multissen 음 아무거나